최대한 진도를 쫙쫙 빼야 됩니다. 이불 밖. 번개 밖. 나랑 교재합시.. 아 잠깐만 아 님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로 키보드 하나 보내드리네요. 제끼님 쓰던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말할려고. 그 자네들이 그거요? 키보드 몇 개는 표시가 안되어있다니 원크 표시 있는 키보드 아하! 그게 바로 원크 키보드군요 세연님 나가요 세연님 이불이잖아 아이고 누가 이불도 아파주네 뭐야? 나 이 파티 잘하는데? 그니까 이러다 굴령 보면 웃기겠다 이거봐 연격 연격 볼 거 같은데 나 저 말이 제일 무서워 자꾸 빼래 자꾸 뭔가 빼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다 빼놔요 빼놔요 우리 안 빼면 강냉이 뺍니다 이 다섯 명이? 쭉쭉 짜먹는 아하핰 맨날 불맞이니까 건어물 대는군요 저저저저저 보고 배우신 거 봐 저저저저 팽커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안 보이.. 어이 깜짝이야 뭐하는 거 뭐하시라 했네 노란 장판이 안 보여져 깜짝 놀랐네 아직 안 뜬 겁니다 그니까 어디까지가세요 용린이 부태사죠 아 여기 계시네 아핰 이불 밖 오오 정아님이 깨졌어 백마님 안 계십니다 더 줄 수 없어 다운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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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점점 안으로 탄만 가지 말고 이제 불 쉬어요 맞아요 불 불 이거 하고 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어디였지? 아니 나 그 여... 제 옆에 오세요 제 옆에 내 옆에 와! 내 옆에 와! 나 여기지? 여기라고! 어! 여기 뭐예요 세연이 여기 세연이 여기 이거 그.. 아이고 저거.. 누가 들어간 거죠? 아니 하나는 맞아줘야 돼 내가 맞아! 서로 다 말해 제가 말했죠 바로 연결 간다고 이거지 이거.. 어 이거 4패 가겠는데? 쭉 하니까 생각해놨는데 약간 채찍류 쓰는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 마침 원거리 물딜이 없잖아요? 어머.. 어머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네 미안하다 채찍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구나 제가 파티에한테 채찍을 쳐버렸는데요 제가? 베요리 이동 어? 어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나는.. 난 뒤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당근인 줄 알았어 당근 당근인 줄 알았어 당근인 줄 알았어 아니 둘 다 뒤에 회오리 없다고 좋아서 딜 하고 있다가 맞은 게 너무 웃겨 그냥 쿠션 한 번 맞고 왔어 그니까 이라잇! 어? 어? 엥? 뭐잉? 아 왜 살았지? 어? 나는 왜 살았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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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틱으로 살았구나 약간.. 틱으로 땡커 빠지고 그 다음에 쉐어 백마님 나보고 있었어 둘째 땡기려고 나보고 있었어 땡길까 말까 땡길까 말까 서로 눈이 마주쳤어 백마님을 타고 갈 생각을 하셨군요 그냥 딱 눌렀는데 눈이 마주침 그니까 저기 괜찮은 거임? 구석구석 어떡하냐 아이고 안됐다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이리로 들어와 드리블 이게 무슨 소리지 전사 전사야 진짜 저하게 안 가고 다니냐 아니 속성에 물속성은 없잖아요 그런 거면 트윈타인이야 아인데 박아 넣었겠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그냥 이거 2불 재회 3불 같이 어? 죄송 제가 먹어 뭐야 나 나 제가 먹어 우리 사는 귀여워 귀여워 산계 안 나쳤다 두고 보자 몽크 빈 장판이 없어져 있을 것이야 3, 7, 11 그러니까 이제 골룡 봅시다 사태 입장만 하면 돼 그럼 우린 이제 사태태가 되는 거야 귀신같이 덕재기가 연격에 남아있었고 근딜은 조금 이따 사셔도 됩니다 웅 부자 찍어야지 콩밖에 안 보이는데 어? 저기에서 제 기단이 태어났다 우리 무슨.. 아래서 태어난 지.. 아 흩어져 흩어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학자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자 생기его 승민 승민 내가 2명이 저로 갔는데? 남 simpl unconscious 지금 폭풍وت 죽었어 이상 GL 가고 있어요. 다음 타자. 자 다음 타자 입장해주세요. 어 잠깐만 저... 저 계속 방송할 때 파티원 구함 띄워놓고 있어요? 설마? 맞아. 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 나는 영상을 안 들어와서 못 봤는데? 왜 아무도 말을 해줘. 화면을 가리잖아. 아니. 다들 그냥 오디오만 틀어놓을 수 있어. 그냥 파티원 구함 하면서요. 아 10시 거 파티원 구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10시 거 구하는 거 아니야? 트라이 하고 있는데 파티원 구함 이러고 있으니까. 어? 구독자 3명 늘 수도 있어. 세임이 한 걸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탓은 아닌데. 다 알지. 아 저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리에이터러. 어 뭐야 카카오님. 저거 전령수 때인데? 에. 어떻게 기억을 하지? 아니 웃긴 건데. 아까 네. 카카오님이 딸 본을 보내줬잖아요. 네. 저기이... 저기 마하캐 님도 계신데? 어? 그래요? 네 이때 방송하고 있었구나 어? 그땐 승마님이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야야야야야 빠르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이거지 그 사람 왜 저거 그니까 너무 앞에 있던거 아니야? 공짱 누른거 아니야? 쩔금 앞에 끼는데 쩔금 아크로 잇으면 죽어요 원래는 아 아 어 이거 점판에 점판에 우르르 죽은거 좀 비슷하다 점판에 그거 땡겨왔다 하하하하 그니까 너무 빠르다니까 좀 빠르다니까 아파요 으아아아! 잠깐 갈길 막 나한테만 못떨어진거지? 나 어디까지 돌아왔다와 아니 발달린사람이 별개인가? 잠깐만 제가 먼저 들어가요 너무 들어가면 안될댔스 2번에 2번에 장계 어 모친씨 견제 좀 견제 좀 나 올릴거 다 올렸어 다 없어 아무것도 우리 왜 넘어간거이? 내가 잘해서 사실 아닙니다 흐흐흐흐흐 예 헐 군룡이야 야 군룡어떡해 이거... 이거 뭐지? 루지몽 징맨 루지몽 전지 전지 지금 지금 들어와 빈타니아 유도체 군룸이에요 아 시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 아 이 정도면 어캠 되지 않을까? 어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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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어캠 되는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시 못해 어떻게 됐어요? 오오오 우와 어? 제 둘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니까 한 명은 맨테인 잡고 한 명은 섭테인 잡거든요 근데 탱버가 들어오면 서로 교대를 해야 돼요 어 그럼 한쪽은 맏임이오 한쪽은 물대미니까 서로 교대를 해야 돼 마령연성 뭐야 CEO 저희 4패에요? 네 에? 에이 이게 4패 에이? 바로 응 아 5 나 딜러에 재능이 있나? 오우 오 나 타랐어! 오오오 아 불 밟았어 피자 택테로니 피자 밟았어 택테로니 피자 밟았어 택테로니 피자 밟았어 원래 그때가 3단 택님이시잖아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꿀 빻는 거 네 꿀 빻는 거 그러면은 그냥 헤오리만 차고 아아 아아 아 기억났어 실행 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승강하는 사람이 있었네 나 어훈련 할머니 할아버지 공소할 줄도 모르는데 어? 그냥 리밋만 채워가지고 어? 넘어가려고 해요 요런 걸 피우는 녀석때뇨? 아 아 이거 없어 이런 느낌으로 싫어했을걸요 어? 어? 뭐야 저 붙인 슛 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왜 날아가 이 사람 날 때려야되는데 아 아파요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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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굴 피해 여기 이불 맞어? 아 누가 저거 안 먹어요 죄송 이 영 방학 님 먹으세요 저거 빨빨빨빨 없어졌어 어 됐어요? 왜 되지? 왜 돼? 비징 비징 내가 누구를 누구였더라 내일이었나? 내일 일단 키 많은 사람은 내일이거든요 내일 먼저 나 이거 자리 몰라 어떻게? 내일 먼저요? 불 빼러 가야돼? 네 그 카스님을 때리러 가요 뭐해요 그냥 때리면 돼요? 이거 피를 맞춰주잖아 아니 그 대상 온도 일단 어? 연성구 아 이거 몰라 연성구 끄죠 지금 어? 안 안시어 안시어 어? 1번지 1번지 아 경계선에 걸렸네 으악 뭐야? 안상시 안상시 아 안상계시 어 뭐야? 회오리 있어? 네 연성구 연성구 3개씩 나와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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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오리 퍼졌다 아우 아우 회오리 몇개 늦겠다 아우 아우 빠를 거 아닐 때 이거 빨리 못 보겠는데 네 어느 거요? 트리니티 때요? 처음이요 처음? 왜 말하면 트리니티 처음 연성구? 그게 처음 트리니티에요? 아아 아니 어디 연성구 어디 연성구 4.. 4패 처음 페이지? 응 반대가 트리니티 아 페이지 이름이 트리니티 네 4패 그럼 디리니티 무조건 안 걸리면 내가 그 1짜리로 연성구 걸리면 무조건 3번이고 무조건 안 걸리면 그냥 호스 근처 안 걸리면 그냥 아니야 낙이님이 안 걸렸을 때 저 아까처럼 그냥 빼면 되는데 저 아까 안 걸렸잖아요 그래요? 네 정신 없어서 자동 갔는데 아까처럼 그니까 재키님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본인 것만 보면 돼요 음 질 원인이니까 남의 자리 채울 생각 말고 그냥 자기 팀 고정 네 고정이에요 재키님 자리 고정 연성구 확인 재키님 무조건 3번 아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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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덟이가 다 살아있어 이야 아 근데 잠깐 나 불장판 깔아야 되는데 여기 오세요? 어디야?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하하하하 어디야? 왜 없지? 왜 아무도 없지? 하하하하 어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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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지 오늘 좀 갈래요? 지켜봐주세요 에이 하하하하 어머 야이 아 정말 끝자리에 깔았어요 아 야 우리 트리니티 끝판 아냐? 캬캬 어 멀미나요 하하하하 에? 너무 망해서요? 네 너무 재밌어서요? 하하하하 언제 끝내실건가요? 안정했는디 그래서 안정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하하하하 아 왜 알아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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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1,2,3,4라고? 야야야! 왜 무조건 3번의 유전은? 왼쪽부터 1,2,3,4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아 97, 98, 98 오! 신난다! 야호! 신난다! 으아아아아아 해라플레용 우아아아아아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게... 7제일걸 그렇게... 멸망했다 느낌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뭐가요? 그 연성구구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신은 딜일이니까 아... 응 전 인데요 에? 어? 딜원 아니었어요? 네? 어? 뭔소리... 아, 내가 딜원이구나 아니, 뭔소리 하는거야 뭐야? 재키님 딜이라며 뭐야? 낙이님 나한테 사기쳤어? 아, 그러면 내가 우측까지 한건인데? 김낙이가 잘못했네 아, 호원님아 하하하하 호원님이 딜 쪽으로 갔어야지, 아 난 분명 딜원을 구인하고 있었는데 왜요? 딜툰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웃긴건 이때까지 딜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뭐야? 몸은 딜인데, 버리는 딜 퀸커 네 어, 배고파 안 돼, 우리 큰 바 봐야지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 회오리 지금, 지금 회오리 어? 아아 달달달달달달 달박산 달박산 빡빡빡빡빡 어? 사람이 없잖아? 아아 아아 아 와, 나 여기 딜삼일도 모르겠네 아 그래도 트린티 개많이 봤다 응 동년도 안 봤는데 아아 나 불 빼는 거 개못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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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뽕이 너무 심해 여기 아, 좀 금바가면 뭐하네 금뽕이 있긴 해 바하무트 프라임? 라떼는 말이야 태초의 바하무트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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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역을 왜 프라임으로 하라고 태초의 바하무트냐고 라떼를 얼마나 끓여 먹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태마 보다 재밌다! 절 바하! 하하하하 앞에 좀 다 같이 속달된 사람이 오면 반박만 먹어야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영하셨지 진도 팍팍 봐서 좋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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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